이것이 모든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소한 음식을 먹어요 간절한 음식을 먹어요 양파랑 이거 다 먹는데? 그럼 뭐? 너무 맛있어 고소해 제 아버지 좋아해 응 응 근데 이 살은 살 이건 좋겠지 이건 좀 빨리네요 이건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건 흘러가면 보니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국인들 한국인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뭐하고 있니? 나 이거 잘랐어 너 이거 잘랐어? 우와 자른거 보여줄래? 네 응 와 배추로 이제 이렇게 자를게 지금 자르고 있는게 뭔지 알아? 몰라 그거는 배추라고 하는거야? 배추는 안돼 배추 맞아 나 배추 안먹어봤어 배추 안먹어봤어? 오늘 먹어볼래? 응 안먹어볼래? 오케이 베베, 오늘 여러분의 밥을 준비하시나요? 오늘 준비하시나요? 찬치국수 찬치국수? 나이스 제가 준비하시나요? 네 그리고 배추와 양념 겉절이? 잠시만 잠시만 바부국국 안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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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int 곁낮 오우 좋아 뭘 같이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남았다 한국에서 많이 남았다 그리고 프랑스에 왔다 저는 모든 제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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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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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빔밥을 위해서 그리고 뺀다니아 그리고 솔라의 바빙다니아 사실 조금 기다려야 해 지금 시골에 와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싶은 뺀다니아 그리고 다가가 아니라 뺀다니아라 뺀다니아 그래서 그는 그래서 요리를 하고싶은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콤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매콤한 음식들은 우리에게 저는 이런 것들입니다. 진짜로! 좋은 색깔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직 준비가 되었습니다. 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 만족스러워요. 첫 번째는 큰 액티비티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했어 소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다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했어, 소라 와, 그게 뭐야? 목걸이야? 어서 만들었어 이설아 뭐하니? 혼자서 뭐 먹고 있어 이설아? 이설아 뭐 먹고 있어? 이설 뭐 먹고 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으하하하하 뜨거워 이설아 아유 냠냠 애 호박 먹고 있었어? 이설아 이거 봐 이설이 호박 먹는 거 봐봐 엄청 잘 먹지? 애인데 이렇게 잘 먹는 게 신기하지 왜 이설아? 왜? 바닥에 뭐 있어? 아빠 볼까? 어디 보자 아 바닥에 얘 떨어졌구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지지이거는 이설이 계속 먹는다 이거 끌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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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이 양파랑 이거 다 먹는데? 응 주퀸이랑? 잘 먹어 잘 먹는다고? 이설아 맛있어? 응 맛있어? 하하하하 이설이 씨는 이설이 다 먹는 것 같아 야채도 이렇게 잘 먹는다고? 응 다 먹어 거기다 주까? 거기다 주까? 거기다 주까? 이설이 너 먹을래요? machi 아하하 하하하하 얘 또 혼자서 먹고 있었어? 어 아아 아이고 있어라 얼굴 마 얼굴 마 아아아아 아아 아어우 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에이 근데 이거 봐봐 얼마나? 엄청? 네, 이거 엄청 많이 뺏어 자, 봐봐 자세히 자세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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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뭐지 뭐지 내가 이ae가 이렇게 할지 그리고 이하! 이건 지안치고깍스 엄마, 그 친구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우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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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양이이 수ד 루야가 루야 이 자세한 거에 대해 말해 자세한 거에 대해 말해 자세한 거에 대해 말해 그러니까 요즘은 우유야 요즘은 우유야 전후나.... 좋아요 요즘은 또한 너무 맛있어 찌개의 케일을 습블난 것에 달게rip 그녀가 그녀올라 잊지 않은 채가obyar 해나는 재료를 에있지만 새우를 좀 삽고 외지인 스코가, 맨데로 나의 소시지 선생님은 더 맨날 한참을 넣어 강의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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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리 proven prent 문 regularly мама ffen 여기, 봐봐. 아아아아 동배 엄마,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이거만, 이거만 이제 진짜 한국인 우리에게는 한국인 우리에게는 한국인 이거 하나? 비빔면, 이거 한번 섞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주잖아 왜 너무 분명해요? 참기름을 넣어주고 참기름은 안으로 먹을게 저는 고추장 소스 비빔면 고추장 소스 뭐지? 요새 많이 좋아하게돼 매운 편이야 굉장히 매워 그리고 참기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다 먹으면 좋겠다 엄마가 먹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 같다 엄마가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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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정말 아쉽다 이 맛은 안들려, 아? 그러면 내 카카이 좀 끓고, 그렇지. 아마도? 아마도? 이 사이에는 숙소가 썰어내려. 미니랑 같이 먹으면 좋겠구나. 면이 다 먹다. 근데 이 손을 끝냈어! 이제! 그리고 아빠는 웃겨! 아빠가 더 웃겨! 아빠가 더 웃겨! 아빠가 더 웃겨! 아빠가 더 웃겨! 그리고 제가 내가 고맙고 싶어! 그리고 이 손을 넣어! 이렇게! 손을 넣어! 다음엔 여기가 옵던 이 아베이 이 아베이 가성료들에게 가성된 왕아 왕아 근데, 그녀가 죽었고 그녀는 그녀가 죽었고 여기가 그래서 그는 그는 우리의 남을 분이 죽었죠 네, 아, 이곳에서 네, 항상 첫 월요일에 어느 월요일에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가 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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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한 번이라고어 많이 해보세요 그 육각야 한 건 상어 그대인 조심해 네, 네, 잘해요 네, 잘해요 여기, 조심해서 아, 잘해요 그리고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이게 여기 날아가면 안 돼 안 돼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정도는 안 돼 제가 계속 계속해서 제가 사진으로 여자아이크 맛있지 말이야 여기도 이집폴투aces 인vissimus Guilomus Conquestor Normanii Edux Anglierex Vius Kedomus Conditor qui Obitđ 한오 There is the university that means here-rest Guillaume 로컨펄은 한국의 노만디아와 영국의 나라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라인인입니다. 노만디아와 영국의 나라인인입니다. 왼쪽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나가자. 이따가 내 바게트야? 한국에 있었나요? 그는 한국에 있었나요? 그는 오토바이트 매신들에 도와줬어요 그는 Holy Mary and Jesus Jesus 정말 Jesu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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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하... That's where we get married! 솔라, 그거 알아? 여기서 엄마 아빠 결혼한 거 알아? 몰랐어? 응! 응! 여기서 했어, 솔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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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